네 번째 방 저랑 팀이 됩니다 지석진쇼와 함께합니다 네 번째 방은 렛츠기릿 허리킹이 부릅니다 목소리문 딱 알겠는데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저도 알 수 없어요 저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없어요 네, 저 뒷모습만 봐도 알겠어요 네 히트해주세요, 히트 자, 히트! 네 자, 두 분입니다 나도 알아 야, 세 분 오픈해요? 야, 알아요 히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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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팀이에요? 네 팀이라서 팀 둘만? 아, 둘이 팀 다이나믹 듀요 정답! 진짜? 아, 4주가 나왔다고요?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넌 야, 여기는 코 있잖아 코 하나 있어 약물 뱉고 있어 여기 코 있어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늘 한류스타트 팀인데 일단 오시자마자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박송 씨가 그러셨어요, 좀 전에. 다두가 한류스타 맞아요? 저쪽이 잔류라고 그랬어요, 저쪽이. 다두도 한류예요? 잔류 아니야, 잔류.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유스타가 맞다. 왜냐하면 요즘 힙합이 대세고 다두가 얼마 전에 한류 힙합 문화 대상에서 대선수라고. 문체보 정사님이 주신 그 당시에 몰랐어요, 받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도장도 있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공신력이 있는 걸로. 아,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사이가 둘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최자 씨 꼴 보기 싫다고, 개꼬 씨가. 그런다고 그러던데. 근데 오자마자 너머. 아니 오자마자. 둘이 얘기가 된 게 아니구나.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바로. 아, 내가 어디서 얘기 들어오는 거니까. 아, 우리가. 위에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작가님들이 그냥 있는 대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게. 다른 인터뷰 할 때 뭐 속마음을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라. 아, 그냥 얘기해. 그러니까 요즘은 엄꼴. 엄청 꼴 보기 싫다. 그런 얘기를 좀. 말이야. 엄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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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 오랜만인데요. 재밌다. 개꼬 씨. 진짜 정말 전통이 있어. 아니,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들은 항상 오래, 오래 잘 돼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비주얼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대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살을 좀 많이 빼더라고요. 아, 요즘 감량을 많이 했죠, 최자 씨가. 본인은 못난 일이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본인 한 얘기야.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이거 나기한테 이거 더 연습을 좀. 더 연습을.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20년 걸렸어요. 내가 유지하고 있어. 아니, 그냥. 뭐해는 없으시길 바라요. 그냥 인터뷰 때. 뭐가 좀 그러냐. 뭐가 엄꼴이냐.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공인 줄 알고. 옷도 고기처럼 입고 다녀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저도 그거 봤거든요. 어디서 네가 공연하고 하냐. 막 이런 거. 근데 국적.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좀 코트를. 최자 씨가 좀 많이 입으셨잖아요. 목폴라의 코트. 목폴라의 코트. 목폴라라는 코트는. 모든 남자의 기본 옷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자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울리긴 한데. 근데 이제 표정까지 바뀌니까. 아,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보통 초기 때는 이제. 뭐 사진 같은 걸 찍으면. 뭐 이렇게. 아, 보통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좀. 어느 순간부터. 트위공이. 한 번씩. 자리한테. 나랑 옆에서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누가 있으면 이상해요. 그러면. 아 약간. 약간. 약간 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꼴이네요. 아. 너무 골 보이시고. 항상. 그때 잠깐 거기에 심취했던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다시 커지고 있으니까 포즈가 다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다시. 오히려 외모에 자신감이 붙어 가는데 우리 개코 씨는 흑채 때문에 공황장애가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제가 탈모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심었어요.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머리를 좀 길러보라고. 너무 오랫동안 계속 민머리였으니까. 삿발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굴에 털이 너무 닿았으니까. 그때는 또 빠고기. 도와주들어 도와주들어. 이 상황이 안 된다. 털이 없죠. 머리를 좀 길었는데 좀 흉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별로였어요. 뭐가 좀 안 되셨나 봐요. 생각보다 그래서 갑자기 어시을 딱 부르시더라고요. 야 갖고 와봐. 뭐가 이렇게 쑥 들어와. 근데 이제 후추통 같은 게 쫙 있더라고요. 털어져요. 색깔 좋은 걸 하나 고르더니. 머리에 비울이 하듯이 이렇게 후추를 뿌리셨는데. 갑자기 막 터지니까 까매지더라고요. 이제 그거 하고 프로필 사연을 찍고. 밤에 클럽 공연이 있어서. 아, 예. 전 공연을 하면 저희가 워낙에 많이 뛰고.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관객분이. 오. 머리에서 머무리 막арт는데. 저는 몰랐어요. 전 땀인줄 알았어요. 관객분이. 혼자 하뇨이. 혼자 하뇨이. 혼자 하뇨이. 혼자 하뇨이. 이제 주문을 딱 닦아봤더니 시커멍게 만났어요. 많이 뿌리셨네. 원래 살짝만 뿌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냥 다음날 가서 다시 이제 혼자 할로윈. 다 삭발을 하셔봅니다. 아 또 우리 게코씨 하면은 이게 트레드 마크니까 또. 우리 다듀가 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요. 왜냐면 이렇게 녹화하는 지역이 인천이라서 조금 굉장히 좀 자신있다고요. 왜냐면 인천은 엄청난 힙합품들을 많이 배출한다고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미드 파워. 비와이. 아 비와이도 높였네요. 시즌 시즌. 시즌. 지난번에 의정부가 했더니 의정부가 힙합의 성규라고. 윤미래씨나 그쪽. 하이거쪽. 그러다 싸움이 나는거에요. 레스틱스 싸우는게. 레스틱스 짱이란다. 힙합은 약간 이런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약간의 힙합의 어떤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오늘 이 시점에서 노래가 오늘 나오는 얘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확률적으로 봤어요. 네 뭐요. 싸이월드 배경음악 1위에요. 부끄러워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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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월드 배경음악 1위였던지. 싸이월드 배경음악 1위기 때문에 충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시죠. 지난주에 싸이월드를 하던 친구들은 다 그 노래를 부르실 수 있어요. 아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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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 세상에 경찰 같네. 거기다 저기다 피처링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피처링 비처링 맞나요? 근데 이제 피처링은 이제 안 넣기로 한거에요. 다 빼요? 야 왜 빼. 여기가 부러워 짤거 아냐. 볼 수 있는거 다 넣어야 돼. 너무 많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점점 당당하게 이제 다이나믹 듀오라는 타이틀을 얻는거에요. 근데 잠깐만 잠깐만. 피처링을 합치면 얼마나 돼요? 거의 한 4,500. 곡이 너무 많아서. 정승환씨도. 정승환씨도 이제 경연곡이 좀 많잖아요. 이거 좀 넣을겁니까? 어떻게 뺄거에요? 경연곡은 넣어야죠. 경연곡은 남의 노래에요. 저희 단칼에 잘랐는데. 저는 다 넣을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넣을게요. 정승환씨 파협하지 마세요. 우리 황치열씨 얘기 들어보세요. 되게 많아요. 저는 경연부터 시작하고. 진짜 많은데. 중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뱅뱅뱅같은데. 아 그럼요. 편곡을 해서 불렀었는데. 여기 부평사람들이 와가지고. 뱅뱅뱅뱅. 그 중국말로 하진 않을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만약에 하시면 해야죠. 다 해야죠. 만약 그거 넣으시겠다는 얘기죠? 다 넣어야죠. 그냥 고객님. B.E.A.T. 광치열은 무조건 다. 그러니까. 자기가 둘은 버전이 나왔을때는. 아 그렇죠. 설마 뱅뱅뱅 빅베이 부르고. 그건 아니지. 근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이렇게 배짱이 없어서. 왜 우리들이 실망을 안해. 안해 우리. 그냥 없는 사람들의 자존심 맛이야. 일단 2시간 후에 봅시다. 2시간 후에 봅시다. 2시간 후에 봅시다.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때. 우리 트와이스가.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국수가. 선배님들 비해 되게 적을 것 같아서. 근데 국수가 적어도. 자잘한 알바 떨어지는거 아니야. 아니 지금. 자잘한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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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오늘 날씨가. 조금. 발라드 볼 날씨여가지고. 지금 다 발라드에요. 그래서 약간 요런날. 요런날. 이따 보시죠. 그럼 T.T.이 무작위 또 불러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네요. 네. 네. 네.